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는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을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시범 적용합니다. 인공지능에 산출한 승강장 체류 인원의 바탕으로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계산해서 혼잡도 수준을 보통, 주의, 혼잡, 심각 4단계로 표출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혼잡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 사고를 실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